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출이 없어져 버렸고 매출 회복의 기미가 상당기간 동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이든 사업이든 모든 것들이 매출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매출이 증발되고 있는 상황이 날로날로 속도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장의 위급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 경색, 돈 가뭄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1998년도 외환위기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조차도 한국은행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발건력을 동원해서 금융기관에 한도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도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3월 26일 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규정과 금융기관 대출규정 개정안을 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매주 1회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서 한매조건부채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RP로 갑니다. 한매조건부채권을 한국은행이 전부 매입할 계획이다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한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이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입니다. 한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에 한국은행이 발건력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풀어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상의 한국판 양적 완화정책을 정부가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금경식 상황이 심산치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에는 연세적인 기업들의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판단을 정책당국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최근에 드러난 그런 자료는 현재의 실상을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3월 26일 날 오전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3월 17일과 3월 20일 사이에 국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40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 업체의 42.1%가 현재 같은 매출 극강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3개월 이상을 견뎌내기 힘들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그런 기업은 70.1%에 달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언급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도 피해가 크고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적 확산이란 것은 일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 상황이다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위기 극복책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거래가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란 점입니다. 긴급 자금 수열들은 모두 다 임시 조치입니다. 근본적인 조치가 아니고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조치는 결국은 소비심리가 회복돼서 거래가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세계 감염자 수는 날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감염자 수는 2월 12일 날 5만 명이었습니다. 3월 7일 날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4일 걸렸습니다. 2배가 되는데 이제 1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3월 24일까지 17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속도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여름이 다가오면 기온이 올라서 바이러스가 사그라들 전망이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나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는 3월 25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번식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경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름이 오더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없다면 자자들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매출 실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조차도 현재 상황이 3개월 4개월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을 그런 막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신규 채용시장도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포탈 잡코리아가 각 기업 인사 담당자 489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그렇게 답한 사람들이 74.6%가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신규 채용 자체를 없애는 기업들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매출 극감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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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